진영 씨는 최근에 글로벌 가방 브랜드 단독 모델이 됐다고요? 맞아요. 어떤 거? 그쪽 광고주님께서 잘 봐주셔서 하게 되었습니다. 시청하고 있을 광고주 분들께 한번 어필해 보죠. PX는 어떤 쪽? 저는 조금 청량한 이온 음료 광고를 한 거죠. 이온 음료는 20X가 꽉 잡고 있는데, 지금. 그러면 탄산음료로. 탄산음료? 탄산음료는 블랙핑크가 꽉 잡고 있는데. 커피로 이렇게. 커피는 고름 씨가. 잠깐만. 아, 음료 쪽으로? 네, 음료. 음료 쪽 좋죠. 좋죠. 종류가 많으니까. 제가 소품을 준비했습니다. 아, 이 밑에 냉장고가 있었네. 아, 그래요? 네, 이게 저. 죄송해요. 부르시겠어요? 아, 우리 BX는 이온 음료 하고 싶다고. 그래, 이온 음료 하자. 이온 음료로. 네, 네. 해보겠습니다. 자, CN23 갈게요, 하이! 액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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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 먹을래요? 너무 길어요. 너무 길어요. 너무 길어요. 그만해. 아, 근데 꼴깍꼴깍 소리가. 국민 개그맨 씨? 아니에요. 그만, 그만. 국민 개그맨 씨 같이 합시다. 그래, 같이 해요. 우리는 되게 더블로. 그래. 발탁이 됐네요. 좋아요. 자, 겨울엔 뭐니 뭐니도 청량 음료죠. 그쵸. 아, 목이 많이. 발증나네. 발증나. 너? 어? 아, 오렌지 오렌지. 아, 오렌지 오렌지. 아, 하하하하.